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서 아까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모두 발언에서 이 전모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꽤 긴 분량으로 이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 대표 평소보다 좀 말도 천천히 했고 목도 약간 좀 잠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모 씨가 사망한 그 시점이 글쎄요. 한번 보시죠. 경기도 경청투어.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 경기도 수원에서 경청투어가 진행이 됐는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때의 이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경기도에 이 대표가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사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또 사망하신 전모 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친상 때 대리조문을 갔다. 이런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있었던 날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점도 시점이고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저 좀 긴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안타깝죠. 이런 죽음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의 책임을 지금 검찰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약간의 선을 두는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모른다라고 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른다라고 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런 식으로 좀 냉정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돌아가신 분을 선을 두기는 거리를 두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에서는 그 직기 나오지 않은 직이 하나가 있는데 2015년에 돌아가신 전 모 씨께서 행정기획국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렇군요. 그런데 행정기획국장이 어떤 업무를 관할하고 있냐면 성남시에서 예산팀과 법무과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자체의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이런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어떤 출연기관의 직속 상급기관이 바로 행정기획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 행정기획국장으로 근무했던 데가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남도계공의 권한대행이 바로 유동규 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개발되었던 대장동 관련된 사업 모든 직속기관으로서 행정기획국장으로서 돌아가신 분께서 결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고 이재명 대표께 보고를 하거나 공유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선을 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해명을 좀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